엑소의 웃는 리더, 수호입니다! 그래 난 괴물, 추한 구경거리 난 웃는 놈 웃는다, 웃는다!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수호 씨, 아이돌 대표의 라인이 있어요 규호 라인이 있습니다, 규현 씨의 라인 얼마 전 탈퇴를 했다는 얘기가... 저도 이제 서른이라서 제일 쉽고 풀어야 되거든요 누구 라인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대장 수호 라인이라고 제가 어느 날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데 운동을 하다가 본매 준비현이거든요 준비현아, 넌 이제 우리 라인 아니잖아, 그냥 약간 장난삼아 얘기했어, 그랬더니 준비현이가 저도 이제 대장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대장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쪽 세 명 중에서 대장이에요 누가 봐도 대장이야 누가 봐도 대장이야 오늘 수호 잘 이끌어주세요 화이팅! 리더로서 역할을 또 굉장히 잘하는 엑소의 리더이자 본인 능력 중에 좀 듣는 능력 청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청각이 좀 안 좋고 훅악은 진짜 좋아요 훅악은 좋은.. 냄새 맡으면 누군지도 알아보고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느낌이 딱 아는데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강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엑소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엄청 나왔죠 맞췄어요 다? 네 맞췄죠 보셨어요 그 방송은? 맞췄요 맞췄요 소시가 약간 당황할 때 두 번 반복하는 루틴이네요 맞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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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은 좀 있나요 고집?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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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왜 고집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밀고 나가는 건 소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를 진짜 하시네 하여튼 오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에 발표한 정규 2집의 타이틀곡 타이틀곡 박수입니다 어? 시원 씨 알아요? 박수 노래 잘 알죠 너무 빠른데? 좋고 고개가 안이 움직입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였지? 미쳐버리겠다 진짜 놀토 첫 버스 우리 인생의 첫 버스 수호는 과연 오픈! 아 꼭 일어나래 자 불러볼게요 꼭 일어나 일어나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일어나시고 눈 깜짝하면 주말이 가고 고개는 후렴 후렴 아 이거 아닌가? 안돼요?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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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깜짝하면 주말이 가고 이건 확실한 거 같아 아 눈 깜짝하고 주말이 가고는 이거 확실하다 자 이제 원샷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 미스테 미스테다 박빙일 거 같은데 박빙이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샷의 주인공 보여주세요 원샷은 수호입니다 오 수호 수호가 1승을 차지합니다 진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뭐야? 역시 우리 대장 우리 대장을 해냈어 우리 대장이 해냈어 우리 대장이 해냈어 대장씨 누가 이런 파야야? 베스트분들 처음에 좀 처음에 맞힐 수 있으면 맞혀야지 기분 좋게 와 붙다고 그냥 밀어붙이자 거의 다 저희 만성태리 한 번만 들어와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번 듣고 그다음에 청하처럼 붐청하 가면 깔끔하게 한 그릇씩 앞이 앉아서 앉아서 딜리버리 있거든요 앉아서 편하게 드세요 가보자 1차 휴일로 가보죠 휴일로 가요 일단 휴일로 갑니까? 원샷의 주인공 수호 대장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대장 정답 존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우리 부하들이 부하들이 지켜주셔야지 어 컬링이야 뭐야 컬링 자 그렇죠 1차 시도 불러주세요 꼭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길막혀 휴일 낮에만 일어나지고 눈 깜빡하면 주말은 가고 오 오 고 할 때 약간 기술 쓰셨죠 짠다네 약간 안당태 약간 느낌 있게 자 1차 시도 결과 주소 진짜 먹고 싶어요 아 아 행운의 여신은 어 먹고 싶어요 행운의 여신 진격인가 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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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입니다 아 아 이야 그러면 이거 지금 남아있는 단어로 어떻게 좀 조합을 좀 해보세요 나 나 나 나 근데 낮에만은 맞았는데 나재만은 너무 잘생겼어 이게 발음은 나재만인데 이걸로 보면은 저거예요 나한테만 나한테만이야 나한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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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한테만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일어나지 이거? 이 일이 일어나지고 나지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지고 와 이 일이 일어나지고 태가 태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가 어이가 이 안에 있으니까 와 그리고 태를 보고 뭐했잖아요 뭐했잖아요 잘못 보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보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 세 번째 줄이 지금 완성이 됩니다 오 오 갑니다 렛츠고 앤 시작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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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신 있다 Q&S 준비됐나요? 플러 추우세요 꼭 일어날 애흔만 집 가기 전에 비 맞지 왜 나한테만 일어나시고 눈 깜빡하며 주말에 가고 오 주말에 가고 오 둘러니까 다 들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죽으니까 감사합니다 오 기술 많이 쓰네 역시 과연 결과 두 브루스라고 하고 싶다 두 브루스라고 한다고 마지막은 화면과 함께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나 좋다 공룡알과 함께할 게임 우리 놀토에 기계가 한 명 있죠 기계적인 목소리로 가사를 읽어드리는 가남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세요 사랑 따위에 목매지 않아 세상엔 재밌는 게 더 많아 언니들이 말해 철들려면 멀었대 I'm sorry sorry 철들 생각 없어요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 난 달라 달라 쏘 쏘 쏘 쏘 쏘 있지 달라 실패 있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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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옷 시옷 하나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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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 이에 쌍시옷 제목은요 달라 달라 정답 있지라는 팀명은 원하시는 모든 걸 저희 안에 다 이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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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시옷 정확해요 조금 당황했으면 답이 나왔을텐데 그렇지 두 번 반복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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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말하니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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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한 분이랑 래퍼 한 분이랑 대상 한 분 아 준결승에 수호수가 지금 일어나있는 것 자체도 좀 놀랍습니다 무조건 여기 나가야 돼 무조건 여기서 만약에 못 나간다 못 먹는다고 감자라도 하나 쥐어드려야지 이거 다음 무대 주세요 아까 아까워 나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워 나 모든 것이 괴로워 아까 아까 아까워 나 너 말고는 다른 여자 몰라 아임 유어맨 아임 유어맨 아임 유어맨 그대여 그렇지 다 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그렇지 그거 있잖아 수능 금지곡 그거 그거예요 수능 금지곡 아 어 더블스 5 어 아임 유어맨 자 다시 뭐라고요 아임 유어맨 실패 어 눈치 보는 거 봐 눈치 보는 거 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래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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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가지마 가지마 자 가수는요 누나 먼저 갈게 먼 길 떨어라 더블스 301의 유어맨 실패 역시 대상이 달라 야 대상 불라고 대상의 품격이에요 대상의 품격이에요 대상의 품격이에요 자 수호 더블스 501 유어맨 실패 실패 어? 더 나쁜 사람 뭐야 뭐야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뭐야 90% 앞에 영어 두 단어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아 그렇지 조커 알아요 지금 유알 유알 지금 유알 유아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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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스 501 유아로맨 실패 수호 잠깐만요 수호랑 저는 단둘이 하고 있나요? 오케이 나래 더블스 501 유아로맨 유아로맨 실패 수호 더블스 501 유알맨 성공 유알맨입니다 유알맨 레츠고 이 노래구나 이 노래구나 이 노래구나 이 노래구나